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또다시 시장은 한 주가 지났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드리고 강의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아마 방송 최초일 거예요 시장 돌아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과감하게 이야기를 드렸고 시장은 아니나 다를까 돌아섰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기대해볼 문제 또 앞으로 우려할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또 이게 궁금하시죠? 그 부분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면 제가 그 해답을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언제나 공보다 주식은 또 언제나 학습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데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샵 3772 신대가 혹은 문자 전송을 하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으로 채널 추가하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또 받아볼 수 있으니까 아래 하단 QR코드 문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역사적 주가 2라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여러분도 있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역사적 주가 1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이 정도 자리에 내려왔으면 언제가 저점일지 모르겠지만 반발 매우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만 하더라도 안 좋은 얘기들이 정말 많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주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사람은 참 간사하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상에 대한 시점에 대한 부분만 바라보다 보니 조금 좋아지면 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도 흔들리지 마시자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 또 우리만의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가져갑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시장에 대한 반발 매우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은의 반등이었습니다 은은 산업재기 때문에 은이 한동안 못 갔다라는 건 산업에 대한 사이클의 우려감이 있었던 거고 은의 반등은 미리 좀 상승에 대한 시장 상승에 대한 암시를 얘기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자 1차 다지기는 완성이 됐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월요일은 쉬죠 월요일은 쉬고 나서 화요일부터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유시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금리 인상이 되면 주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금리 인상이 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는 환율의 가치 우리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효과를 갖지 않을까요? 저는 후자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정말 힘드셨죠? 물론 힘듦이 끝났다고 말씀드릴 건 어렵겠지만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안 좋은 상황들이 거의 다 반영돼 있는 시장이 된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섣부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지금 정말 많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다양한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적 주가 2 제가 역사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항상 역사는 반복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역사가 반복됐냐? 우리 역사책을 보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었고 그중에서도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네 분야를 통해 가지고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대한제국 이런 시대들이 변경하는 변천사는 다 똑같았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순간이 가장 힘들어 보이고 또 어떤 순간은 가장 또 찬란한 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함이 유지될 것 같지만 또다시 하락을 하고 또 그 하락이 유지될 것 같지만 또다시 빛이 들고 이것이 반복되는데 그 순간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주식도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하는 것은 결국은 역사에 반복된 반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치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또다시 주식은 들어오는 거죠 이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물론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그 위치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파월 회장이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주구장창 상승을 할 때는 왠지 시장에서 위기가 없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연준도 그렇고 행동을 하셨습니다 사실 3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외 증시보다 우리나라 기준이 여러분들한테 와닿기 쉬우니까 3천 3백이 넘어갈 때 4천 얘기 나왔었습니다 누가 3천 3백에서 지금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견을 그렇게 많이 안 했고 그렇게 예견한 사람은 오히려 반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 파월 회장이 이만큼 하락을 하고 나니까 연준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안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까지 얘기도 되나 근데 그때 역으로 생각해보면 좋다고 하다가 급락하니까 이제 반대가 됐고 또 반대는 또 그 반대를 났습니다 참 어이없는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반복되는 게 역사고 이 반복되는 게 주식이고 반복되는 게 플로우 캐스플로우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본 세상은 아니 시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 오늘도 이야기 드리겠다 주식을 보려면 예전에는 한 10년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사이클이 좀 짧아졌습니다 굉장히 뭐 MZ 트렌드라고도 할 정도로 빠른 트렌드 빠른 흐름 빠른 변화 이것이 지금의 어떠한 굉장히 큰 이슈라고 봤을 때 지금의 주가는 5년 사이클입니다 왜 그러냐 3년이 이사회라고 그랬고 준비 1년 반대 1년에서 대부분 5년 안에 주식은 사이클이 나옵니다 근데 큰 주식은요 이런 이사진의 변화가 크게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3 곱하기 2니까 6년의 변화에 요기 2년 요기 2년에서 큰 주식이 10년 사이클이고요 작은 주식이 5년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주식에서 손해를 보게 되면 제가 회사가 좋아진다는 전제 아래서 2.5년에서 3년 2분의 1 값이죠 그 안에 해결이 되고 큰 주식에서 문제가 생기면 물론 전제가 좋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5년 5년 정도 걸린다 제가 그래서 작은 주식에서 물리면 2년이고 큰 주식에서 물리면 5년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실 근데 지금 이제 큰 주식들의 변화 속에서 제가 그랬죠 돌아서는데 박스 피가 형성됐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주식이 돌아서는 데는 5년 정도 시점이 필요합니다 고점에서 물렸을 경우 작은 주식은 오히려 좋다라는 전제가 성장을 지속한다 할 때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지금부터 바라봐야 될 시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엠브레일 차트로 활용하는데 제가 50% 75% 100% 정도의 조정을 받았을 경우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경우에 더욱더 매력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특히 1201선과 25% 근처에 있을 때는 청문이 조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1200월 1 밑으로 장기평 밑으로 저점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위기보다는 기회 속의 로직이 많이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실적과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전제가 깔리면 그 주식은 상승의 로직 기회의 로직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저번 주 강의였고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드리면 일반적으로요 주식의 역사 반복됨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어떤 외부의 적 요인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대형주가 40에서 60% 조정을 받으면 특별한 악재 없이 40에서 60% 조정을 받으면 단기 지지대라고 부르고요 중소형주가 70에서 80% 조정을 받으면 대부분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40에서 60%라고 전제를 깔렸을 경우에 자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 50% 이상이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자 40% 조정을 받았다는 건 60% 주가가 올라갔고요 60% 주가에서 50%면 큰 종목은 90%가 됩니다 30%가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40% 조정을 받으면 약 2.5배 2배 이상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큰 주식의 어떤 기대 수익률이 전고점까지 갔을 때 아웃포폼이 됩니다 근데 작은 주식은 자 80% 조정이면 20배가 있기 때문에 원래같이 100으로 돌아가면 5배의 수익이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노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n분의 1 차트를 활용하는데 이 구간의 종목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삼성전자가 40% 이상 조정을 받았고 여러분들 중소형조들이 대부분 고점 대비 70-80% 빠진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이런 자리 정도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다? 반발 매수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해결책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거나 주식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구간에서 50% 구간 75% 구간 100% 구간의 이 구간 안에 제가 강의 드렸던 게 이 구간 안에 지금 수렴을 했기 때문에 두 개다가 대형주치 40-60% 70-80%가 되다 보니 이제는 매력적인 구간까지는 왔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도 똑같지만 미래의 실적이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은 11조가 안 나왔어도 다음에 초미세 공장이라든지 EUV 쪽의 사업이 진행된다라는 미래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면 추가 하락 시 n분의 1로 분할 투자를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락에 대해서 딱 하락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하락은 한 번 더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팔고 싶지 않아 그런데 반대매매도 있을 수 있고 공매도란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 하락가치는 여기인데 한 번 더 투매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난 적정 하락가치에서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적정 하락가치에서 양봉 돛지가 나오니까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다음 날 투매가 나왔어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러면 이 부근부터 접근했다고 해서 이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죠 지금은 적정 하락가치까지는 시장에 내려온 거예요 그게 2200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2100선이 될 수도 있고 2095선이 될 수도 있고 2000선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투매물량이라는 거죠 본질의 가치물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들의 질문도 있어요 왜 이렇게 주식이 많이 빠집니까 회사가 정말 나쁜 거예요 회사가 나쁘지 않아도 주식은 수용과 공급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갑자기 매수와 매도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매도가 갑자기 급증해버리면 아무 이유 없이 하락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더라 그 로직입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리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주의 차트가 이제 DI라는 차트였어요 그러면 보시면 제가 이제 DI라는 것이 종목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제가 두 가지를 보자 반도체는 펜리스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는 검사 장비 쪽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결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를 아무리 많이 찍어난다 하더라도 결함이 많고 문제가 있다면 경쟁력을 잃고 그 부분을 잘 쓰지 않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반도체 미세한 부분에 민감한 트렌드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근데 보시면은 주가가 1750원까지 올라갔어요 2000원에서 1750원까지 쭉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내려옵니다 얼마가 내려와요 4000원까지 내려와요 4037원까지 많이 내려왔죠 자 그러면 800원에서 1750원까지 내려왔고 4000원까지 내려왔으면 얼마가 빠진 거예요 그냥 1750원은 직관적으로 이 파동 말고 그냥 고점에서 직관적으로 보시면 0원부터 1750원일 때는 60%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DI라는 펀더멘탈 기준으로 해서 60%까지 빠졌으면 어느 정도 큰 종목은 아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이 정도 부분까지 빠졌으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안정구간 다만 이렇게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투매물량이 나오거나 혹은 뭐 신용 로스컷이 나오거나 근데 이제 안정구간 안에 진입했다는 거죠 4000원 때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지금 딱 잡아서 단계 트레이딩을 하느냐 쾌저점을 찾는데 노력을 하느냐 혹은 여기서부터는 내가 안일을 짜리라고 판단하고 접근할 수 있느냐 주식은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은 막 이런 데서 분할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정도 순간이라면 세이프티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의 움직임이 4000원 그저 우리 4000원 60% 주정 정도 구간 4000원 부근에서 세금세금세금 올라와요 근데 뭐 큰 물량으로 올라오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 슬슬 조금 조금씩 담는다 아 이 정도면 어 내가 이 정도면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겠네 이 정도면 쌓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겠네 이 정도면 예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자리가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포지셔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주식에서의 힘과 에너지와 파동이다 라고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마찬가지 S24 같은 경우 2만 400원 10패 갔어요 이 종목은 무증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갔죠 자 2만 400원을 가고 나서 우리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얼만큼 받았냐 40% 조정을 받았다 정리를 하면 얼마에요 12,000원 더 받은 거네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70%에서 80%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거의 끝을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0으로 생각하면 30%에서 20% 구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2만 400원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는 건 0으로 하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만 원이라고 잡을게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갑시다 100원까지 딱 맞추면서 그렇게 딱 맞추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 자 20% 2만 400원에서 30%면 6,000원이에요 그죠? 제가 평가 절하하겠습니다 좀 수치가 어렵거나 그런 부분들은 2만 원에 20%면 얼마에요? 4,000원이에요 그러면 6,000원 이하부터는 크게 영업이익이 무너지거나 회사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으면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상승을 하게 되면 약 70% 조정 구간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 최소한 전고점 전고점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3배로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6,000원 부근부터 혹은 6,000원에서 4,000원 부근부터는 크게 무리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종목 자체도 그런데 6,000원 부근 보고 4,000원 부근 보는데 6,000원 부근은 좀 떠있고 그러면 여기서 차트를 쓰는 거죠 차트를 지지적한 거래가 보니까 약 한 5,000 뭐 한 300원대 혹은 5,000원대 이런데 지지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지대가 왜 중요하냐 차트가 중요하냐 차트가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지지대에서의 시그널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그널적인 부분들이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5,000원 정도에서 6,000원 정도니까 전 이제부터 이 자리가 딱 멈춥니다 자리까지는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고점에서 70% 조정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회사가 대신에 전제는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도퇴하거나 레가리 슈가 있거나 경영권 문제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니 S24도 갑자기 10몇%가 떠요 그냥 다음날 그렇죠? 이날 17%인가 10몇% 10에서 20% 사이가 떴습니다 왜? 이 종목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면 신경 쓰기 싫어 사도 돼 이 버튼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사실 투자 심리는 다 모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6,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 지지대가 나온 구간에서 이런데 이제 5,000원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런데 있다가 아 뭐 내가 여기까지는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6,000원 근처까지 그래서 6,000원 근처까지 버튼을 눌러서 후룩 그냥 누가 산 거죠 떨어진 거 뭐예요? 판 게 아니라 거래량이 그다음부터 없으니까 내려온 거고 이게 뭐예요? 신경 쓰지 않고 사는 매일법이죠 어떻게 보면 주식은 그래서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 게 편안한 맥점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식을 보면 주식 중독증이라고 그래요 안 보고서 내가 이 정도 자리면 내가 그냥 편안하게 운동을 하고 편안하게 시장을 안 봐도 되는 자리에 샀을 때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공부하시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잖아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샵 377이 신대가 혹은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로 찍으시면 채널 추가가 가능하세요 그러면 또 다양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고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자리가 되면 합의점적인 자리가 있더라 근데 그 합의점 자리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런 걸 봅시다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카파와 수용 가능한 능력이 있어야지 이런 자리가 왔을 때 움직이는 거지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차트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반복하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부분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 볼게요 LG 디스플레이 등의 고객사가 있다라는 얘기 들었지만 그런 거 다 배제하고 6만 원이었다고 합시다 절상을 합시다 계산하기 쉽죠 큰 종목이에요 작은 종목이에요 우리 잘 모르니까 작은 종목 그럼 작은 종목에서 고점 대비 제가 얼마나 했어요 70에서 80% 조정을 받으면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고 리스크가 없으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했죠 그러면 70%면 얼마예요 6, 7에 42가 아니죠 역수 계산하라고 했죠 30에 20% 이 구간이 있죠 여기 생각하면 18,000원에서 18,000원에서 12,000원 사이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이 구간 안에서 잘 사냐 싸움인 거예요 딱 집어주는 건 없습니다 그럼 지지왕도 그려야 돼 차투도 그려서 확률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지지대를 그려보니 18,000원부터는 접근 가능한데 지지대를 그려보니 지금 지지대가 이런 데서 그려지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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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 16,000원 정도부터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바이스 ENG가 16,000원 정도를 봤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아직 테마 성향이 아니고 요즘에 디스플레이 쪽이 아직은 물론 나중에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거나 VR 시장이 커지거나 AR 시장이 커지면 커지겠지만 지금 시장은 아니니까 찌금찌금찌금 흘러내려 근데 이제 만약에 16,000원부터 받다 치면 16,000원부터 아까 얼마 나왔었죠 6, 20이 12,000원 그럼 16,000원 내가 예를 들면 3분할 매수를 하겠다 14,000원 12,000원 이렇게 잡았어요 예를 들면 거의 평단이 15,000원이에요 12,000원 안 왔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15,000원에 놓고 이를 보는 거예요 12,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포지션 한 번 더 잡아야지 그러면 이제 이를 볼 수 있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이 약간의 여유와 약간의 편안함이 있으면 훨씬 더 주가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 그래서 이제 16,000원 15,000원에서 15,000원 평단이 됐는데 어느 순간 15,000원이 와 있죠 자 13,600원까지 떨어졌으니 16,000원 14,000원 그러니까 본전 이상이 와 있잖아요 어느 순간 뚝 찍고 나서 지금 지금 올라오니까 손해 구간이 수익 구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기준은 뭐였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고점에서 70에서 80% 조정이 나오면 대부분이 반등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더 커요 75에서 85조정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기업들이 오히려 미국 지금 근데 그것은 오히려 너무나 화끈하게 올라가서 그래요 한국 주식은 그렇게 화끈하지는 않았어요 미국 주식만큼 그렇기 때문에 70에서 80구간 정도면 되고 미국 주식은 오히려 개별주들이나 작은 주식들이 75에서 85구간까지는 보셔야 된다 미국 주식의 조금 리스크는 뭐냐 상한가 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그만큼 선진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금융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15% 상한가였습니다 근데 금융경제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고 전세계적으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2배로 늘어나서 30%로 증가된 거예요 자 그런 그림이에요 사실은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 보겠습니다 자 세운 메디칼도 볼까요 이제 계산하기 쉽죠 제가 왜 이런 장세에서 이제 슬슬 봐도 되겠습니까 돼도 됩니다 대신에 분할로 봅시다 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주식은요 주식을 바라보는 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은 뭐냐면 크게 보면서 보는 거고 오히려 이게 거시적 미시적 보다 탑다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탑다운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를 보는 거고 다운탑은 밑에서 위를 보는 거고 저는 시장 볼 때 다운탑을 많이 씁니다 오히려 개별 개별이 모여서 하나가 만들어지고 하나가 만들어서 전체를 보는데 그 상태가 비슷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종목들이 참 기가 막힌 게 우리나라가 AI가 들어가서 바스켓 몇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위치에 딱 정렬되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3, 4월에 제가 배당 수익률을 6% 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걸 보면서 이 자리만 됐다라고 했던 게 1,500짜리였어요 물론 1,400대까지 빠졌지만 1,300 1,500 밑에서는 제가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더 빠져가지고 조금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것까지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잘 맞추는 게 더 훌륭한 전문가기라겠지만 제 역량은 거기까지더라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2,200선부터는 더 빠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불안한 장세는 아니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환율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환율이 1,500원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유가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제가 그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세원메디컬을 볼게요 세원메디컬 만원이라고 봅시다 이 종목이 좋다면서요 근데 빠졌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봅시다 70에서 80이라고 하면 역으로 30에서 20이죠 계산되시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3,000원에서 2,000원인 거예요 원래 이 자리가 오면 안 돼요 사실 말이 안 돼요 이 자리까지 온다는 건 회사가 좋은데도 온다는 건 뭐냐면 투매가 막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막 개인들 눈에 피 눈물이 났다는 얘기예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자리가 왔단 말이에요 3,000원에서 2,000원 사이가 정말로 이런 자리는 거의 이 사이클 기준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 올까 말까 이런 사이클도 상승 사이클도 올까 말까 사이클이지만 이렇게 폭락 사이클도 자주 오는 사이클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지수보다 개별지수들 중에서 이렇게 팍 깨진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만원에서 3,000원까지 깨졌기 때문에 이것도 지지대 그려보면 제가 이제 2,800원대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너무 강한 거예요 왜? 70에서 80이 나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웬만한 손절은 다 나갑니다 웬만한 로스컷 담보 비율 때문에 지금 조금 연장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안정성은 갖춰졌지만 내용적으로는 소모성 이력이 제인점의 판매 회사지만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이제는 거의 다 내력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도 계산해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내 종목이 다만 다만 미래의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은 아직까지 제 판단 아래 아직까지 제 판단 아래 미래의 문제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걸 드리는 거고 모릅니다 이것도 100%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혹은 여러 가지 CV를 많이 발행해서 혹은 등등에 인해서 회사 리스크로 빠져서 90%가 빠져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그대로 있고 훨씬 더 좋은데 시장 상황의 여건에 따라 빠진 거에 대해서만 제가 기회다 혹은 타점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세원 메디칼 같은 경우도 2740원 말도 안 되는 자리 가져왔는데 이 자리에서 슬슬 멈추려고 그러죠 자 즉 3000원에서 2000원 사이가 이 종목도 멈추려고 하는 자리인 거예요 딱 얼마다 찝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누군가 갑자기 제가 이게 2540원 저점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놓고도 그 저점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 갑자기 내가 너무 돈이 급해서 갑자기 확 매도해버리면 단기적으로 2510원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 2470원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 저점을 정확하게 얘기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고점을 정확하게 얘기한다 말이 안 된다 그 언저리 그 언저리까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여부고 대신에 그 폭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매력적인 구간이 들어오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에서 20이면 이게 다시 100으로 가려면 3.3배에서 5배의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쵸? 이 정도 다시 폭이 전고점까지만 가도 5배의 폭이 나버려요 혹은 3.3배의 폭이 나버립니다 3배에서 5배의 폭이 나다 보니까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뭘로 잡히는 거예요 기회로 잡히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기회다 그래서 고점 대비 80%의 장점 회사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라는 거죠 자 DY파워라는 종목을 볼게요 DY파워를 21,000원으로 보겠습니다 250원에서 빼겠습니다 자 이제 30에서 20으로 그냥 바로 써도 되겠죠 30에서 20으로 바로 쓰니 6,000원에서 4,100원이 나와요 자 근데 DY파워는 회사가 굉장히 튼실하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장비 두산인 프로커랑 같은 라인이다 보니까 내가 안정지로 판단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그러면 어떻게 돼요 60에서 제가 아까 40에서 60이라고 했죠 폭이 좀 다르죠 40에서 60이면 역으로 생각하면 60에서 40이죠 그러면 6,20이 6,1은 6 12,600원인데 12,000원으로 적겠습니다 12,000원에서 그 다음에 40이면 얼마예요 8,200원이죠 그럼 이 종목은 12,000원에서 8,000원 사이 이 자리에서 얼마나 잘 잡냐 싸움인 거예요 그럼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지지대를 찾는 겁니다 자 12,000원 500원의 지지대가 있는데 제가 12,000원 지지대라고 했죠 그러면 쭉 보니까 이런 데 지지대 괜찮네요 그렇죠 한 11,000원 정도 지지대 그리고 8,000원 지지대 여기 8,600원은 따봉이네요 그렇죠 8,600원 지지대 혹은 9,000원 지지대 이런 지지대가 있는 거예요 사실 9,000원 언더가 가장 매력적일 것 같긴 한데 종목 자체는 그럼 이런 구간들도 있지만 충분한 조정 40에서 60% 조정이라는 기대값을 갖고 진행을 했을 때 DY 파워드 승관 8,000원 9,000원 언더가 내려왔었네요 8,840원 그렇죠 9,000원 언덕까지 내려오고서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거래량 없이 올라오잖아요 뭐예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기간이 들어와서 외국이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합의점이 생기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됐고 흐름은 반복됐기 때문에 주가의 파동도 이 정도에서는 움직여주더라 이게 주식의 매력인 거예요 지금 기억하시면 되죠 큰 거에서 40에서 60% 빠지면 되고 작은 거는 70에서 80% 빠지면 된다 그런데 40에서 60%의 매력은 뭐예요 40에서 60% 빠졌다는 거는 60% 조정받았다는 거는 그래도 2.5배에서 638에 638에니까 3.3배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2.5에서 3.3배 맞나요? 맞죠? 정정하겠습니다 40% 조정이니까 내가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놓치면 안 되니까 6에서 100을 가려면 그리고 40에서 100을 가려면 이게 2.5배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5배고 그 다음에 이게 6,5,30이면 그리고 6,6에 36이니까 50 한 60% 6,6에 36이니까 56에서 57 정도 그러니까 50%에서 2.5배 수익 그런데 큰 종목은 이 정도 길이 수익이면 초모난 수익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미투젠 미투젠도 계산해 볼게요 이제 미투젠은 실적이 굉장히 좋던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빠지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그런 종목에 전쟁이 깔렸을 경우에 주가는 계산하는 방법은 50% 정도가 되더라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 대량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투자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대량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대량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이 없다는 건 뭐예요 언제든지 반발 매스가 있다 이게 왜 빠져요 팔아서요가 아니라 안 사줘서예요 아 자꾸 누가 파나봐요 이거 누가 의도적으로 세력이 누르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보다는 그냥 안 사주고 자꾸 파는 물량만 있고 아직까지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40에서 60 단위를 계산하면 이거는 제가 27,000원으로 계산해 볼게요 27,000원으로 계산을 하면 4,28에 7,4,28 자, 1,800원 나오잖아요 여기 1,800원 그 다음에 6으로 6,22에 6,7에 42 6,7에 42 맞죠? 제가 요즘에 6,6에서 6,7에 42 맞고 6,2,10이 16,200원 자, 그럼 이 종목은 얼마예요 16,000원에서 11,000원 사이인 거예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럼 16,000원에서 11,000원 사이니까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중값이 13,500원에 저점 잡았네요 그렇죠? 아, 주식이? 이런 계산법이 있구나 조정을 이 정도 받으면 그러니까 제가 역사는 항상 되풀이 된다고 그랬죠 제가 똑같아요 주식도 항상 되풀이 되는데 그 과정이 힘들 거라고 우리 역사 딱 생각해 봐요 항상 역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새로운 귀족 세력이 나타나요 뭐 쉽게 하면 조선시대에는 신진사대부가 나타나고 고려시대 때는 문벌귀족이 나타나고 그럼 신흥 세력들이 나타나서 의사회사에서 처음에 잘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세력과 신진 세력들의 싸움 속에서 융화도 되고 이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중기를 맞아요 그렇죠? 주식도 똑같아요 중기를 맞으면서 거기서 이제 잘 나가니까 어느 순간 이제 평화 속에서 위기가 옵니다 그렇죠? 평화 속에서 위기가 오면서 이제 위기가 온다는데 아무리 옆에서 위기가 와요 위기가 하더라도 위기를 얘기하면 반역죄로 이제 처벌당합니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누가 자꾸 이기가 10만 양병을 해야 된다고 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잖아요 평화 속에서는 오히려 거짓말 제기처럼 하고 우리나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똑같잖아요 만약에 제가 2800부터 위기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잘 안 듣게 되거든요 똑같은 얘기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야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심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왜? 잘되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니까 근데 똑같아요 위기 속에서 이제 위기, 위기, 위기 얘기하다가 정말로 그 위기가 봉착하면 대응할 힘이 없어 예전에 준비됐던 힘이면 되는데 그러면서 원래 그 흥한 최고의 흥한기를 막고 나서 바로 세태기로 갑니다 그래서 세태기로 딱 가다가 이제 뭐가 일어나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못 살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못 살겠다 다 뒤집어 버리자 눈물봉기 일어나잖아요 다 똑같아요 혹은 새로운 신진 세력이 나타나잖아요 새로운, 새로운 이 정도면 들어올 만하겠구나라는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주식은 되겠구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스팟스팟 보면 안 보여요 좋을 땐 좋은 거만 보이고 나쁠 땐 나쁜 데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물가만 빠지지 않으면 물가만 빠지지 않으면 가치에 피해값이 변하지 않으면 매출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매출액이 인건비로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해결이 그 피해값 즉 디플레이션만 나오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물가 상승률과 함께 화폐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죠 전체적인 큰 오직 사안에서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투잼 보겠습니다 미투잼 봤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포지션 상황에서 반복되는 행위들을 우리는 인지하고 대응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리뷰 볼게요 리뷰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NK전자 자 실리콘 응급제랑 삼성 SDI라고 해서 2차전지로서 굉장히 활 하고 굉장히 뛰어났죠 뛰어났는데 본딩하이어까지 제조하다 보니까 전기차로서 모멘텀도 충분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빠집니다 자 이거 28,000원으로 계산합시다 자 28,000원으로 계산을 하고 자 우리가 이 회사는 어느 정도 가치를 볼 거냐 자 어쨌든간 영업이익이 꽤 많이 나와요 안정성이 확보가 돼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작은 종목이 40에서 60% 조정 계산을 하자 자 그러면 자 40% 조정 계산과 60% 조정을 하면 여기다 60을 계산하면 되고 40을 계산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622에 68에 48 얼마예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의 실시간에 대해서 수치값이 조금 틀리면 양해를 지으세요 여러분 조금씩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6,800원 정도 되죠 16,000원 잡을게요 그리고 지금 40% 40을 계산하면 428 84 32 11,200원 11,000원 자 이 종목은 16,000원에서 11,000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지대를 그려보니까 12,500원부터 있네요 그럼 12,500원부터 접근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서 11,000원에 접근을 했는데 더 빠졌네요 이런 일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의 평균 단가는 23,500원 그러니까 24,000원 잡으면 약 11,8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어림잡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손실 중이네요 근데 여기서 매수했다고 해서 불안하진 않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어느 순간 만원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더 불안하죠 물론 그 위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만 6,000원 할 수도 있고 만 8,000원 할 수도 있어요 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쫓아가야죠 만 6,000원 밑에서 샀다는 건 틀리진 않았다고 봐요 근데 쭉 내려와 보니 다시 주가가 어떻게 돼요 9,000원까지 찍고 나서 리뷰를 해보면 올라오게 되죠 이게 이제 주가의 위치인 거예요 주식의 위치고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아 이 정도니까 만 1,000원 정도의 매수를 해놨으면 그 정도에서는 불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바닥에 바닥에 바닥을 예측하는 거 제가 그 삼성 SDI가 9만원이면 지지될 것 같아요 화제 나왔을 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7만원 6만원까지 빠졌나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폭은 뭐예요? 투매라는 거예요 그 투매는 회사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혹은 반발 매수로 인해서 하락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투심이 무너지고 파동이 무너지고 값이 무너지니까 회사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번 볼게요 최고의 여러분들이 궁금한 쪽 요즘에 이제 깻잎 논쟁이 많죠 깻잎 논쟁이 뭐냐면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자가 다른 여자 여자친구의 친구를 여자친구의 친구 또 여자겠죠 그 여자친구의 여자를 그 깻잎을 떼어줘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핫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요즘에 더 큰 논쟁이 뭐예요?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네이버 저가 맞추기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네이버가 이렇게까지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네이버도 계산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러면 그 근처에서 봤을 때 물론 저점을 못 찍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위치 상황은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네이버를 그냥 46만 5천원인데 툭 잘라서 45만원으로 계산해 봅시다 정확하게 딱 맞는 게 없겠죠 당연히 자 45만원이라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45만원이면 50만원으로 계산하면 편하긴 한데 제가 50만원으로 해도 크게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폭이 좀 차이가 안 크니까 다만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네이버를 자 40에서 60% 조정값이 얼마냐 이걸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은 0으로 계산하면 60에서 40% 조정값이 얼마냐라는 것으로 귀결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최악 이 상황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게 지금 굉장히 크게 개별주가 돼가지고 70에서 80 그 다음에 30에서 20으로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은 큰 종목이 아니라 완전 테마성 종목이 됐으니까 근데 자 60에서 40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6,4,24,6,5,30 27만원이죠 자 지금 27만원에서 만약에 네이버가 특별하게 최근에 그런 그 외국계 기업 인수 이슈가 없으면 27만원부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공부에 의하면 4,4,16,4,5,20 20만원 자 정상 궤도에서 정상 궤도에서 지금 이제 이게 16만원에 가있지만 23만 5천원에서 23만 5천원 이하 언더는 다시 기회를 맞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역으로 또 계산을 해볼게요 최악의 종목으로 봤을 경우 최악의 종목으로 봤을 경우 30에서 20이죠 3,4,10이 3,5,10,5 13만 5천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2만은 9만원이죠 자 과연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중간값이 자 14만원 잡아놓으면 23만원이니까 한 11만 5천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12만원 잡아놓을게요 자 원래 네이버는요 이 구간 안에 샀으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기업입니다 27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근데 지지와 저항을 보니 이쪽에 지지저항대가 없잖아요 여기서 매수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제가 그랬죠 이 가격대에서 지지대를 찾아라 그럼 이 지지대가 어디 있었어요 20만 2천원 20만원 초반에 있었으니까 흘러내리는 공통된 부분은 없으니까 접근을 못하고 처음 접근이 만약에 이런 종목으로 했을 경우에 20만원대 접근했다는 건 저는 크게 대적 변수가 아니었다면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저는 지나간 얘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죠 지금 그럼 20만원대 자 이렇게 하나 그려졌어요 그죠 1차가 20만원대가 나올 수 있겠죠 지금 16만원이지만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30% 조정이라는 값을 말씀드렸죠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건 1차적으로 20만원대 계산했다는 건 우리 수칙값으로 틀리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운 거에 따라서만 움직이자고요 자 30% 계산을 하면 45에 30%면 얼마예요 4, 30이 5, 3, 15 13만 5천원 14만원이죠 자 그러면 또 지지대를 또 그려봐요 쭉 그려보니까 15, 14 14만원에 했던 15만원대 언저리 여기서부터는 큰 부리수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공부 차원에서 보면 15만원에서 20만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기법대로 오늘 배웠던 내용들 하면 17만 5천원 정도 범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16만원이지만 근데 왜 더 빠집니까 투매죠 기관 외국인이 실망한 거죠 다만 저 값이 정말 잘못되면 큰일 나죠 투자한 건이 분명히 좋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얼마에 들어갔을 때 마음의 안정이 높이냐 자 이런 데서 들어갔을 때는 마음의 안정 자리가 없었잖아요 왜 지지대가 없으니까 근데 지지대가 나오면서 내가 상통하는 자리들 지지대가 나오면서 내가 상통하는 자리들 내가 만들 수 있는 자리들은 기회를 가져봐도 된다 사실 네이버에 대해서도 사실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코스피 보시면 제가 코스피를 예전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여러분들께 방송에 말씀드렸을 때 코스피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 자리에 와버렸어요 원래 이 종목은 2280에서 반등이 나와야 돼요 코스피는 종목이 괜찮을지 지수는 근데 2280에서 반등이 못 나오고 무너지니까 투매가 나왔고 갖다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이제 지수는 2800이 어렵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얼마의 저항이 많은 거냐 2560이 일단은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는 지금 투매 구간이라고 봐요 2280에서 2000 구간은 근데 투매 구간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적인 구조 상황에서는 큰 틀 어느 순간 정상화되고 환율이 잡히고 펀더멘탈이 잡히면 2280에서 2800 사이가 박스권이에요 당분간 어느 정도 궤도가 잡히면 전 여기가 박스권이라 보고 있고 그쪽에서 이제 주간값이 2560 정도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뭐예요? 과메이드 구간이에요 신사업으로 타개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물론 물론 이번에 뭐 ARM 인수라든지 이런 게 삼성이 쉽게 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뭐냐 새로운 먹거리에요 2차전지라는 큰 먹거리가 40년까지 살아있고요 지금 당장은 최악의 상황으로 연결되어 있는 메타버스가 살아있고요 인간의 꿈인 제약바이오가 요즘에 mRNA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기법요인 를로 새로운 구조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는 현실화 그리고 여러 가지 줄기세포의 현실화 지금 줄기세포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윤리적 문제와 부합해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키냐의 과정이고 지금은요 꿈이 현실화되는 시점들이 만들어지면서 전 이게 빠르게 타게 될 거라고 봐요 위기가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를 만듭니다 코로나가 기회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위기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참여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QR코드와 샵 3772 채널 추가하시면은 다양한 연구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역사는 항상 되풀이됐고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공한 사람은 그것을 때를 기다리고 또 때를 잘 활용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그 어떤 커대한 풍량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닌 중심을 잘 잡아서 이 태풍을 잘 이겨내서 여러분들 좋은 수학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를 응원하고요 황금지식의 명쾌한 테이밍 이델림의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